기업은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하며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다? 얼핏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과 정도를 부정하고 이익과 불의에 타협할 때 그 성과는 잠깐의 성과이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이룬 성공이 만약에 반칙을 통해 승리를 얻었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그 승리를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칙을 어기고 반칙을 통해 이긴 승리, 그것은 한때의 승리일 뿐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할 것이란 사실,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전국시대 난세를 살았던 맹자,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아무리 반칙을 강요하더라도 그 자신은 원칙을 포기하지 않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칙을 포기하고 만약 반칙으로 윗사람을 섬긴다면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한 그 당시 유력한 지도자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다음과 같은 우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유능한 사냥꾼 왕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몰입군은 누구와 사냥을 나가든 그를 도와서 최고의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냥몰입군이었죠.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사냥실력을 발휘하던 왕냥이란 사람, 모든 당시 귀족들이 함께 사냥을 나가는 것을 꿈꾸는 가장 중요한 대상 1호였습니다. 당시 조나라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은 해라고 불렀습니다. 왕에게 간청하여서 제발 왕냥을 데리고 사냥을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죠. 조나라 왕은 총애하는 신하의 청을 들어주면서 사냥직이 왕냥에게 그를 도와서 사냥을 나가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애하는 폐해라는 신하는 하루 종일 왕냥이랑 사냥을 다녔는데 한 마리의 사냥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는 돌아와서 왕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왕냥이란 저 사람, 도대체 천하의 수준 낮은 사냥몰입군입니다. 천하지 천공여라! 라고 불평을 하였죠. 이 이야기를 누군가 건너건너 왕냥에게 전해줬고, 왕냥은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바로 조나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총애하는 시야 폐와 함께 한 번 더 사냥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냥에 나갔는데 아침, 낮에 채 지나기도 전에 열 마리도 넘는 사냥감을 잡게 하였습니다. 폐해는 기분이 좋아서 다시 임금에게 나아가 보고하기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천하지 양공여라! 천하 최고 수준의 사냥몰입군입니다. 라고 아주 칭찬을 하였죠. 그리고는 자신의 전속 사냥꾼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냥지기 왕냥을 불러서 폐해의 전속 사냥꾼이 되어주기를 멍하였지만 왕냥은 그 자리에서 노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처음 왕이 총애하는 신하, 저 폐랑 사냥을 같이 나갔을 때 정말 제가 원칙대로 수레를 몰아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사냥회는요. 제가 온갖 변칙으로 수레를 몰아주었는데 한나절에 열 마리의 사냥값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 말입니다. 제가 원칙대로 모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반칙으로 모셔야 능력을 조금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반칙으로 모셔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기가 보장된 실세의 사냥지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이런 우화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사냥 몰입군도 반칙으로 일관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꺼려하는데 나는 나의 원칙을 버리고 반칙을 강요하는 주군을 모실 순 없는 것이다. 이 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칙을 일삼는 리더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맹자의 외침 역시 그대로 흘려보낼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원칙 없이 살아온 인생의 역정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끝난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암당하지만은 않는 듯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세고 모든 사람이 반칙을 통해 성과와 효과를 내더라도 결국 원칙과 기본이 승리할 것이란 믿음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윗사람을 모시는 분이라면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재희였습니다.